쇼를 시작하기 전에 규칙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포머의 안정과 쇼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함임을 밝혀드립니다 사전에 고용된 포토그래퍼들만 사진을 찍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쇼는 조용히 관련되는 쇼가 아닙니다 휘슬, 캣콜, 그리고 많은 큰 소리의 함성 부탁드릴게요 그럼 어디 한 번 해볼까요? 마지막으로 때때로 퍼포머들이 관객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퍼포머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모두 잘 숙지하셨나요? 그럼 오늘 밤 즐길 준비하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